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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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님! 오늘따라 왜 그렇게 기분이 좋슘경? 아아... 이번 주 추석이잖아 추석이 뭔댱? 있어! 멋진척들 다 모여서 자식 대학이나 직장 비교한 다음 잔소리 오지게 듣고 사촌 동생한테 닌텐도 뺏기는 날 그럼 엄청 안 좋은 날 아님경? 그런 날이 오는데 기분이 왜 좋슘경?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안 모일 거 아냐? 귀찮게 시골 안 내려가도 되고 저 완전 개이득이지 닥쳐 이 새끼야! 니가 할아버지한테 5시간 인생 썰 들은 다음 할머니한테 식구만 당하는 기분을 알아? 어? 할아버지네? 네, 할아버지! 어, 우리 손주! 건강히 잘 지내고 있지? 네, 할아버지! 저 완전 잘 지내줘! 그려 그려 니가 방구석에만 처박혀 사는 찐따라 코로나 걸릴 걱정은 없겠더라 아무튼 이번 주가 벌써 추석이여 네, 맞아요 할아버지 흐흐흐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좀 뵙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찾아뵈서 너~~무 아쉬워요 으악! 그게 뭔 호로 자식 같은 소리여! 명절이면 당연히 우더는 찾아뵙고 그래야지! 예, 예? 아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 어떻게 가요! 뭘 어떡해 와 이놈우 시끼야! 그냥 평소처럼 오는 거지 에미랑 아범한테도 꼭 오라고 일러뒀으니까 코로나 핑계되면서 뺄 생각 말아! 아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야 임마! 우리 가족들만 안 걸렸으면 된 거 아니야! 가족끼리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사회적 거리두기여! 니가 뭐 코로나 걸리기라도 혀써?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으슬으슬 떨리지... 지러를 헌다 지러를 혀... 아니 만약 제가 진짜 코로나 걸린 거면 어쩌실 건데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임마! 수민이가 지가 코로나인 거 같다고 해서 이번 추석은 화상 채팅으로 하기로 했다 야 수민아 너 진짜 코로나야? 저 새끼가 코로나는 뭔 코로나여!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새끼가 순 꾀병이지! 아니 꾀병이면 그냥 아버님 집에서 모이면 되지 왜 굳이 화상 채팅으로 하기로 하신 거예요? 혹시 모르자 너 애미야 나 더 살고 싶다 에이 아버지! 죽고 사는 건 다 하늘에 달린 거지 아버지가 더 살고 싶으시다고 더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즐겁고 기쁜 명절에 지 애비한테 말 참 이쁘게 하는구나 이 우라질 새끼야 아니 근데 아버지! 화상 채팅하는 법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디서 배우긴 임마! 요새 마을회관에서 정보화 교육해주는 거 몰라? 정보화 교육할 때 화상 채팅하는 법까지 알려줘요? 화상 채팅이 다 모여! 그 뭐 요새 롤인지 모식인지 하는 게임 하는 법도 배웠어! 아니 할아버지가 롤을 다 배우셨어요? 헤헤헤 티어 어디신데요? 다이아! 예? 와 할아버지! 저 챌린저인데 저랑 같이 해요! 흐흐흐흐 우리 손주가 할 애비 버스 태워주겠구먼 에이! 아버지는 버스가 아니라 지게 태워 드릴 나이죠 설마 그 드립 치려고 아까부터 계속 지게 메고 있었냐? 네! 애비한테 배드립 치려고 지게까지 준비하고 준비성이 아주 철저한 ㅅ새끼구나! 에이! 배드립만 준비했을라구요? 아버지께 드릴 명절 기념 용돈도 준비해뒀다구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 가장 애끼는 거 알지? 근데 봉투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응? 뭐가 써 있어? 가만히 있어보자… 부…요…금… 나가! 이 쌍놈 새끼야! 저 새끼는 어떻게 된 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손을 넘어! 경감 시작했어? 어… 그려 앉아 앉아 한 새끼 빼고 다 모였어… 아이고! 이렇게 컴퓨터로도 얼굴 볼 수 있고 세상 참 좋아졌구마이! 다들 잘 지냈어? 네! 아이고! 뭐 이리 다들 뼈밖에 없어? 내가 추석에라도 많이 먹여야 되는디… 화상 채팅이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 가야 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이렇게 조금 얼굴 비추다가 적당히 마무리하고 게임이나 하러 가야겠다… 요즘 시대는 말이여 다야흐로 스마트 시대다 이 말이여…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는 말이여 대학을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여… 아니 할아버지… 스마트 시대랑 대학이랑 대체 뭔 상관이에요… 어어 수민아! 그러고 보니 너 대학교 어디 갔다고 했지? 그 질문 벌써 39번째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아하… 그려? 이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자꾸 깜빡깜빡혀… 이래 봬도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기억력이 아주 좋아서 별명이 슈퍼콤퓨터였어! 내가 어릴 적에 LA에 있었을 때말여! 아… 삼촌이 오그랬어… 차라리 화나게 해서 검토당하는 게 낫지… 저렇게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하실 줄이야… 저… 아, 아버지… 벌써 시간이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슬슬 화상채팅 끝내고 자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그려그려 얼른 다들 자야지… 드, 드디어… 푹 자고 다들 내일 아침 9시까지 다시 화상채팅 들어와… 내일 제사는 사이버제사로 드릴 거니께 다들 옷 잘 차려입고 들어와… 아우…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 짓거리를 내일도 해야 된다니 말이 되냐고!!! 그러게 뭐하러 깨병을 부려서 이 고생입니까? 우리 할아버지 뒤끝이 얼만데 이것들아… 말없이 안 들어갔다간 삐지시면 최소한 2년은 간다고… 그냥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척 사진 찍어서 화면에 띄워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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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새대갈! 대체 어떻게 네 대가리로 그런 구사이디어를 떠올린 거냐고! 누구세요? 자… 다들 모였지? 오늘도 내가 재밌는 썰들 많이 준비해왔으니까 기대해도 좋다 이 말이여! 내가 어릴 적에 LA에 있었을 때 말이여… 아… 진작에 어제부터 이렇게 할 걸 괜히 힘들게 앉아있었네… 야! 나 좀 더 자고 있을 테니까 노트북 절대 건드리면 안 돼! 특히 화면 전환 버튼은 절대 누르면 안 된다! 알았지? 우리도 컴퓨터 하고 싶단 말입땅! 찌발놈아! 치킨 사줄게… 걱정 마십시오! 절대 건드리지 않겠습믕! 자 그럼 지금부터 사이버 제사를 시작하겄다! 한 명씩 차례대로 화면에 대고 절하면 된다아잉! 응? 자 다음은 수민이 차례다! 일어나서 절해라! 야 수민아! 뭐해허! 절하라고 임마! 이 새끼가 절하라니까 왜 가만히 앉아서 아까부터 실실 쪼개고 있어! 야! 유수민! 어 어떡하냐? 일어나 들키겠슘댱! 빨리 칩살이 깨워서 절을 시키십댱! 일어나세용! 일어나세용! 아이씨 뭐야… 더 잘래… 응? 어… 아이씨 왜 이래… 음… 지금입땅! 화면 자살! 아이씨! 으잉? 어, 뭐야? 저놈 저거 옷차림이 언제 바뀐겨… 나술인가? 빨리 엎드리십쇼! 빨리 절을 해야 한댔다! 아이씨 냥! 빨리 절을 해야 한댔! 응응응응응응응… 아, 귀찮게 뭐해 이 새끼들아… 나 더 잔다고… 으양은을 감사합니다.